플라스틱 좀 소개해 주실까요? 네! 오늘 3대를 넘어 희망을 연결하는 4일분 흉내업구나! 가족들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의미가 높은데요. 벌써 마지막 곡을 드려드려야 해요. 마지막! 과제의 분들이 진짜 많지 않아요? 네! 너무 신기합니다. 그럼 마지막 곡 소개를 하자면요. 저희가 이번 앨범의 화이트곡인 러브인 스트링스라는 곡입니다. 네! 저희 마지막 곡도 신나게 즐겨주실 거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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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프게 저희 마지막 곡을 드려드리고 감안을 고맙어요.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곡을 드려드리겠습니다. 네! 오늘 지금까지 촬영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겨 드세요. 애여! 알았어. 안 할게요 . YUMU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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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